내 손을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그런데 질거진 삶의 무게가 온도 아프게 하고 내겨내야 하는게 끝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밤새는 아프게 허넘 와주니 바르고 아픕니다 내가 질거리고 외모는 어딜고 내 얘기에 조금만 틀어준다면 허드 널 갑자기 세월에 한 곳 안에 덩불렁이 혼자 있진 않겠지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만해준다면 나는 하나의 관전자 때문에 덩불리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끊어가는 것이 많다 조금씩 끊어가는 것입니다 난 그걸 안아주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 남이 부모를 해준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는 남이 부모를 해준다는 것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